아, 열나 애매하다. 하아... 아... 어, 무...무... 아... 무...무...익...직...님... 고..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목이 쉴 것 같습니다, 지금. 고맙습니다. 아, 저 깰 것 같은데 같은데, 아... 딱 한 번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, 한 타이밍. 한 웨이브만. 다섯 시, 그 타이밍. 전파는 진짜 3시에 배터리 한 칸이었는데. 아... 5분동안. 아, 6분동안. 단 1초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, 진짜. 완전 신경을 바짝! 쓰고. 뭐 딴소리도 못해. 온 육감을. 오감. 오감. 여기다 다. 아.. 오감. 여기 왔어 2시까지만 한 칸으로 버티면 괜찮거든요 이번엔 조심해야돼 다 사라졌을 때 조심해야돼 2연타 조심 초딩 왔고 왔고 2연타 아니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간발에 쳐요 갔다 갔어 뮤직박스 위험했어 곰돌이 왔죠 곰돌이 조심 곰돌이 조심 좋았어 3시까지는 무난하게 하는데 또 왔어요 폭풍이 이번엔 조심 토끼 느낌 왔어 말해 되지 느낌 3연타 배터리 이제 안아껴도 돼 배터리 안아껴도 되고 집중 집중 제발 소리 났어 오케이 오케이 말구간 넘긴 것 같아 아 초딩 아이씨 개새끼 개초딩 아 후니아 악님 서포트 고맙습니다 아 아아 단련이 많이 됐어요 파상공세를 거의 다 막아냈거든 CCTV는 거의 5일차 되면 딴 데 못 봐요 볼 시간도 없고 1, 2일차나 여유있게 보는거지 거의 이 뮤직박스 게이지 채우는데만 써도 시간이 모질러요 뮤직박스가 꽉 차있을땐 안와 게이지가 한 4분의 1 정도 남았을때 그때 오나 이번에 온다 오 천정 다행이다 천정 봤다 올거 같더라 이번엔 2연타 조심 3연타 조심 4연타 4연타 5연타 4연타 5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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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살짝 애매한데... 아...초딩도 왔어...아...씨... 아...이거 애매한데... 아...애매한데... 아...애매한데... 아... 아...하... 머리 긁지도 못해...이... 초딩...초딩... 초딩 안 갔어? 아... ㄲ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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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ㄲ' 아...늦었다...어어어...어어어...이씨... 흐흐흐흐 아 초등때메 안됐네 초등때메 아 아 초등이 한번 안가가지구 방금 그 게이지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그 인형이 온거에요 날라온거 앞으로 이 게이지가 이게 끝까지 떨어지면 걔가 바로 뜨거든 이 음악이 계속 도는 한 걔가 안와요 걔는 막을 수가 없는 애라 그니까 저걸 계속 켜줘야돼 반드시 깨고 두다리 뻗고 잘꺼야 반드시 깨고 두다리 뻗고 잘꺼야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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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이 왔어요 아 앞에 왜 이렇게 안 비쳐져 고마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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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구 이현타 조심 김 한 번 더 온다 한 번 더 왔지 정면이 안 보인다 정면이 정면이 안 보인다 빨리 빨리 가 아 곰돌이 조심 곰돌이 조심 곰돌이 조심 아 앞이 안 비춰져 아 아 위험해 아 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초딩 왔어 초딩 이번에 초딩 안 갈지도 몰라 갔어 아 진짜 옆에 왔냐 오른쪽에 제발 제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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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상공격 한번더 있을꺼야 그렇지 한번 맞고 사면타까지 조심 사면타까지 조심 조금만 더 어 에너지 한칸 밧데리 한칸 아 아 아 아 아 아 바뀌었어 애들 아 한번 맞고 한번 맞고 한번 맞고 아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조금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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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쇼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게요 진짜 열심히 살게요 나쁜진 안하고 살게요 나쁘진 안하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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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밧데리 없어 밧데리여 어 못 막았어 엄청났어요 어 이거 마지막이길 마지막이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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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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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으 으 으 으 으 으 5일하고 100달러만 5일하고 10만원 개새끼야 으 100달러라니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